자 어딜 가야되나 내가 이제 마곡문 바반공략 극소수만이 남은 지고톤 병사였지만 지고톤의 여왕 카르마가 악마와 동맹을 맺어 혼을 팔아버리는 자가 속출 악마의 천병이 되었다 이거 가야되나보다 누구 데려가지? 누구를 데려가지 그냥 방패 퐁을 데려가볼게요 그 완성본 빨리 보고싶다 어 이거 뭐야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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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지금 뭐야 저 꽃게모자 뭐야 뽐뽐뽐 빠따뽕 뽐뽐뽐 빠따뽕 오케이 뽐뽐뽐 빠따뽕 뽐뽐뽐 빠따뽕 뽐뽐뽐 빠따뽕 뽐뽐뽐 빠따뽕 뽐뽐뽐 빠따뽐 뽐뽐뽐 빠따뽕 뽐뽐뽐뽐 빠따뽕 저 뒤에 뭐야 뽐뽐뽐뽐 빠따뽕 예 리듬 탈 리듬 이 공격 뽐뽐뽐뽐뽐 이 공격이에요 뽐뽐뽐뽐뽐 치카 치카, 빠따, 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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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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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뽕뽕뽕 언제..언제 죽어제 뽕뽕뽕뽕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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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뽕뽕뽕뽕 데미지가 너무 안들어가는데? 뽕뽕뽕뽕뽕 뽕뽕뽕뽕뽕 뽕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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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눈알 튀어나와 눈알 튀어나와 쬐까쬐까 바따뽕 그니까 저 꽃게를 먼저 죽여야 되나 근데 제가 가까이 가면 도망을 가 쬐까쬐까 저 야비한 놈 저 야비한 놈 자꾸 도망가 쬐까쬐까로 유인해 잘 못 눌렀어 잘 못 눌렀어 쬐까쬐까 쬐까쬐까 근데 쟤가 없어질 생각을 안해 딴 데를 먼저 갔다 와야 되나 어 약해졌대 아 그냥 공격하는게 맞네 그냥 공격이다 데미지 들어가네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하자 힘내라 빠따뽕 힘내라 빠따뽕 안 돼 안 돼 죽겠다 다 죽었는데 죽었는데요 OD 안되게 된데 조금만 더 버텨보고 오우 저 눈 화살이 너무 무섭다 거대풍으로 데려와야 되나? 거대풍으로 데려와야 되나? 투석기? 투석기는 없는데 지금? 다른 판을 한번 가볼게요 그 옆에 있는 데를 어? 여기가자 여기가자 소원의 별을 찾아 파타퐁족과의 전투에서 패한 전사들의 무념 때문인가 비가 끝없이 내리는 만템이엇곡의 말깨길 때 소원을 들어주는 별이 나타난대요 여기가자 여기가자 메가펑 가자 여기가자 아 여기 먼저 들렀다 가는게 맞아요? 난 맑게 계속 온건데 그냥 가자아 아 빠따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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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왜 도망가 뽕 뽕 뽕 별풍이다 별풍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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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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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오오 돈 되게 많이 얻었어 어이 야야야야 어 얼음방패 어 여기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다시 비오네 이 일대는 오래된 전설이 많이 남아있다 돌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던 고대 문명은 파타평의 선제와.. 이.. 여기 가보자 여기 안가봤던데 같은데? 아닌가? 가봤던데인가? 여기 한번 가볼게요 누굴 데려가나요? 누굴 데려가나요? 일단 방패로 가봤던데 가보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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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있어야 되나봐 신이시어 들리십니까? 새로운 노래를 익힐 때입니다 퐁차카의 노래는 조용히 참기 조용히 기합을 모읍니다 오 뽕뽕 차카차 뽕뽕 차카차 뽕뽕 Mozambil 차클차 크레일 똥 싸는데? 뽕뽕 차클차 뽕뽕 차클eness 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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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쫙깃쫙깃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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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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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빠따 빠따...뭐야아아 어? 뽐뽐 쫙깃쫙깃...아이 아닌데 손에 뽐뽐 빠따 뽕 헉! 뽐뽐 쫙까 뽐뽐 쫙까 도망가야 돼 뽐뽐 쫙까쫙까 뽐뽐 빠따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잠깐만 너무 많아 헷갈린다고 뽐뽐 쫙까쫙까 그러나 아 헷갈려 앞으로 가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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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뽐빠따다 뽕 뽐빠따다 뽐빠따다 여기 진짜 너무 빨리 공격하잖아 뽐뽐빠따다 뽕 뽐빠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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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스게임입니다 풀스게임 뽐뽐빠따다 뽕 뽐빠따다 뽕빠따다 으이 체크 체크 빠따 뽕 뽐빠따다 뽐 뽐 뽐 뽐빠따 뽐 뽐 뽐 뽐 뽐iez 뽐 뽐 찾아보다는 거 뽐빠따다 뽐西 뿜뿜 빠따뽕 뿜 쟤까 뿜 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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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타 아이아이 쟤까 쟤까 빠타 뻥인데 뿜뿜 빠따뽕 나 죽을꺼같아 뿜 뿜 빠따뽕 쟤까 쟤까 빠타 뻥 뿜뿜 빠따뽕 나 죽겠다 뽐찌까 뽐찌까 뽐뿌다 뽐뿌다 뽐찌까 뽐찌까 뽐뿌다 뽐뿌다 뽐찌까 뽐찌까 오 깼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깠다 깠다 아이고 이게 명령이 너무 많아지니까 헷갈려요 어 카페에다가 올리셨어요 벌써?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명어리 스케치 아 로그인해야되네 귀찮네 흐흐흐흐흐 고소 노올리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울 구식님 구식님 잠깐만요 아 제 카페라도 로그인을 해야지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구식님이 명어리 그려주셨습니다 아 에어이일 구식님 에어이일 키를 너무 크게 그렸어요 아이고 귀여운데 잘했는데 능력자들 이렇게 능력자들이 많은 것이죠 일단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두아 탑처럼 쌓인거 보소 오 차링 많이 모았는데 나 차링 거대퐁 거대퐁 하나 만들자 어 아 아 아 750짜리 만들어야 되나 750짜리 거대퐁 하나 좋아 가봅시다 아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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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선생님도 그새 또 올려주셨네 손 이야 고맙습니다 아 저슬기님 공포라디오 본방은 오늘 끝났구요 지금 뒤풀이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일요일 11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거대퐁을 데리고 가봐 개구리 거대퐁 개구리 거대퐁 개구리 거대퐁 귀엽다 HP 상승 이것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한번 가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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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말고 메가퐁을 데려갈까? 메가퐁 잠시만 데미지 9에서 16 메가퐁은 4에서 5 그냥 이대로 가자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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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안 돼 x3 아 뭐가 더 필요해 비오니까 약해졌다구요? 아까 그런 얘기 나왔었어? 비오면 약해진다는 소리가 나왔어 비가 내릴 때 약해지셨어라고 꽃게머리가 말하더라구 아 그래요? 아 약해지셨어 비가 내려서 약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 약해지는거 아니고? 어 일단은 비의 기적은 가지고 가볼께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약해지는 순간에 비가 온건 아니고? 아 모두 원거리로 가야된다구요? 오키도키 그럼 너도 빠져 여기도 어어 오키도키 이름을 이렇게 가볼께요 예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볼께 뻥뻥 빠따뻥 돈 돈 돈 돈 돈 동동동 펌펌펌펌템 펌펌펌 Hulk 뺌 뺌 빠따 미러보 어흔 비어우기ritis! 펌 이 select crack 펌 펌ligㅈück 멈еня 철가 펌 바디뻑 피랑은 상관없는듯?? 펌 오 aquest будет 안돼 펌ott Brown 죽지 마 애들아 와라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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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죽은봐! 안 돼! 어떻게 아니, 이거를? 어... 원거리니까 전부 원거리니까 바람? 알았어 알았어 그럼 바람 바람 바람으로 멀리서 절대 앞으로 나가지 말고 바람을 타고 가자 바람이 아 더 가야되나? 그렇지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계속 계속 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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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흐흐흐 흐흐 참망스럽게 뽐뽐 빠따뽐 화이팅 뽐뽐 빠따뽕 뿅뿅 빠따뿅 뼘뿅 빠따뿅 뿅뿅 빠따뿅 뿅뿅 빠따뿅 빠따뽕 뻥뻥 빠따뽕 이거 하고 있는건가? 뻥뻥 빠따뽕 뻥뻥 빠따뽕 뻥 짝까 뻥 짝까 뻥뻥 빠따뽕 뻥뻥 빠따뽕 뻥뻥 빠따뽕 바람 너무 빨리 없어지잖아 뻥뻥 빠따뽕 바람 너무 빨리 없어져 귀찮아 비가 맞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까 되게 빨리 제가 약해졌거든요 그치 그치 비 들고 와봅 흐흐흐흐흐흐흐흐 뻥뻥 빠따뽕 뻥뻥뻥뻥 뻥뻥뻥 뻥뻥뻥 아닌가? 뭐지? 쯧 그리 모아서만 때려야 되나 계속? 기적은 아무 상관없는 거였나? 모아서 때리는게 핵심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화병을 데려올까? B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 잠깐만 뭐가 아까 방금 데미지가 0떠었는데 방금 1뜨구 0뜨구? 팔 팔 슈래기 팔이 슈래기인데? 기마 방패 기마방패 거대는 아닐 것 같고 기마 치고 빠지는 기마 어때? 아니면 그냥 방패 14에서 19 10에서 32 일단 그럼 방패로 한번 가볼게요. 아 우리 베베님이 먼 거리로 가야 된다고 어디서 공력을 보셨는데 제가 못하는 건지 더 리듬감 좋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할 수 있는거 다 해봐야지 뭐 어떡해 파이팅 근데 왜 자꾸 조냐? 근데 왜 자꾸 조냐? 단비님 고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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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왕 눈치? 왕눈치 울퉁불퉁 치가 뭐지? 뭐지? 울퉁불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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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 차라리 가까이 가 이리 들어가세요 여기 싸우자 울퉁불퉁 그냥 가까이 안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도 안자는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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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붙여 밀어붙여 자지마 얘들아 아 저 눈 화살 저게 무서워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위로 붙여 위로 붙여 그렇지이 이우아아아!!! 어어 누구야 누가 원거리만 데려가라 그랬어 그 공략 쓴 놈 잡아와 원거리만 데려가라는 그 공략 쓴 놈 아니 베베님 말고 베베님은 그냥 전달해줬을 뿐이잖아 그 공략 쓴 놈 데려와 얘가 근거리가 앞으로 가니까 전갈이 뒤로 후퇴하잖아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방패병은 예술이었다 만능이었다 저 문같은 괴물은 악마 중에서도 조물애기였던 모양이군요 조물애기라고? 내가 어떻게 어렵게 잠깐만 조물애기라니 혹시 카르마가 불러낸 악마는 설마 옛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고르르 아 입에 담기조차 불길한 이름 아니야 베베님 그래도 이것저것 해볼 수는 있었잖아 덕분에 아주 좋구요 넘나 좋구요 나 활보다 나 저 저거 데려다니지 지고톤의 여왕 카르마가 동맹을 맺은 악마 고르르 직속 마장 딱정벌레톤 그 엄청난 체력으로 섭군앞을 막아섰다 과연 이 세상 것이 아닌 자를 해칠 수 있을까 이 세상 것이 아니래 흐어어어어어어어어 팍팍 가고싶대 이놈들아 길을 모아라 길을 모아라 아 언제 페이버에 됐다 간자 아니 공격 아니잖아 오 뭐야 왜 돌진했어 너네 쟨 또 뭐야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어 뭐야 어 왜 이거 아니야 어 뭐야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견학 내놈의 도움은 필요없다니까 견학한데 자꾸 자 에너지 먹어 에너지 먹어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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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자잖아 가까이 못가잖아 그지 않아요? 배밀님은 이걸 헷갈린건가? 애들이 다 자 그죠 이거는 누가봐도 원거리야 그죠? 다시하자 이건 누가봐도 원거리 저기 가면 자버려 세상의 끝을 봐야돼 세상의 끝을 보러가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진짜 거의 다 온거 같은데? 나가 너네 나가 활퐁 너를 다시한번 믿어보고스 믿어보고스 마음은 더 잊고 싶은데 이제 졸려요 얼른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시구요 좋은 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자요 명월이 완성했어요 벌써? 누가 벌써 완성하래 아직 게임 안 끝났는데 아 피보구나 가자 이 게임을 하지도 않는데 중독돼서 우멀거려요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네 페르님도 주무세요 페르님도 주무세요 펌뿜 빠따 뺨 펌뿜 빠따 빨리 덤벼 뿜뿜 punk 붓지마 붓지마 뿜뿜 punk 뿜뿜 punk 붓지마 뿜뿜 punk 뿜뿜 month 붓지마 빰, 빰, 맞다, 빰. 여기 죽겠는데? 됐다, 이제 나왔다. 이제, 이제부터야. 들어가, 들어가. 자지마. 지금부터다. 승부는 지금부터다, 이놈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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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뻥뻥빠다빠공 뻥뻥빠다빵 뻥빠다빰 뻥뻥빠다빵 아주좋아 아주좋아 잘하고있어 오지도못하지 이놈들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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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따빰따빰 판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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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괜찮아요 이정도야 뭐 판따빰 판따빰 판따 근데 이건 다른 멘트를 할 수가 없어 다른 멘트하다가 놓쳐요 어 에너지 계속 나오니까 좋다 에너지가 계속 나와주네요 바쁜 싸가 될 것인가 목이 쉴 것인가 깰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닌 깰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냐 이거 근데 안 돼 오지마 겁나 기네 당신 죽어가고 있군요 포션에 뿔 달렸대 언제 끝나 언제 끝나는데 언제 아는데 언제 아는데 가쁜 싸다 왜 안 죽니 이거 버그니 이거 버그니 갔다 질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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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 거대풍은 너무 강력하면 게임을 너무 금방 깨잖아 저건 또 무엇 어 저거 무엇 애들이 애들 몸보다 이제 투구가 더 커 지네 머리같이 생겼어요 느껴집니다 이제 곧 세상이 끝입니다 우와 오늘 켜낭 가나요 켜낭 가세요 물의 궁전이라 알려진 카르만 정원입니다만 지금은 수상한 기적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 그래 이제 파타풍도 졸업할 때가 됐지 카르마의 애완동물 끝이 아니구만 앞으로 전진하는 섭군 전방에 거대한 그림자 출현 달콤한 현기를 유혹하여 접근한 파타풍 한 명이 돌연 무수한 촉수에 붙잡혀버렸다 위험하다 위험하드아 여긴 누굴 데려가야 되나 누구를 데려가야 되나 일단은 뭐 질 만만한게 방패죠 머리 봐 저게 뭐야 저 머리 뭐야 무거워서 싸워갔어 저거 어? 저 무거워서 어떻게 싸우냐 넘어지겠다 진짜 이봐 얘 얘 주워버리겠다 아주 일단 가보자 이렇게 일단 가보자 이렇게 근데 거대톤이랑 기마병은 잘 활약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오오오오오 저거 뭐야 노래 귀엽다 노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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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들었어 으아아아악 바쁜쌈 죄송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했는데 죄송합니다 노래 노래 다시 시작됐습니다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까 네 얘들아 뻥뻥 빠따뻥 째깟 째깟 빠따뻥 지켜 지켜 뻥뻥 빠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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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놔라 어 이상이다 가자 앞으로 가자 일어나라 쇼우지한테 잡힌 소아인줄 뻥뻥 빠따뻥 뻥뻥 빠따뻥 뻥뻥 빠따뻥 으 도망가 뻥뻥 빠따뻥 뻥뻥 빠따 뻥뻥 빠따 뻥뻥 체크 체크 안돼 뻥뻥 빠따뻥 내놔라 뻥뻥 빠따뻥 뻥뻥 빠따뻥 그렇지 잡았습니다 뭐 이정도는 껌이구요 저 뭐야 이상한거 어르신 엄지손가락 아파 뭐 먹은거야 방금 카르마의 애완동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드디어 카르마를 잡았습니다 카르마는 혼자서 지고 떠내 궁전에서 싸울 셈인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마셔버려야지 아 차림이 별로 안모이네 뭐야 아냐아냐 네 거의 다 왔는뒤 비 마궁의 수호자 이것도 해야되나? 어 별있는데 가면 많이 모여요 근데 그... 비안올때 가야돼 여기여기 비안올때 가야돼 여기 마궁의 수호자 여기 가봅시다 뭐야 이거 새로 생겼어 여기도 생겼는데 최종결전 생겼는데 이것도 뭐가 생겼어 지금 여기도 가봐야겠다 근데 아까 그거 뭐야 도대체 잠깐만 여기도 아까 그거 뭐야 이거 이거 마궁 모형? 숨겨진 유적의 위치를 표시 아아 이거를 먹어서 이건 또 뭐야 숨겨진 유적의 위치를 표시 아아 이거를 먹었기 때문에 아까 그게 열린거구나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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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먹어서 열린거야 오키도키요 출격 가자아 이제 단민이 주무세요 잘잘요 오씨 뭐야 색깔만 바꿨구만 아아 색깔만 바꿨구만 색깔만 바꿨구만 춰anie march 말 От 뽕 쫙까 뽕 쫙까 안돼 뽕뽕 빠다 뽕 뽕뽕 빠다 뽕 뽕 쫙까 뽕쫙까 안돼 뽕뽕 빠다 뽕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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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마 빠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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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지 딴짓하면 이런다니까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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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지마 자지마 깨 일어나 아아 잠시만 자다가 먹었어? 쟤 먹었어 지금? 먹었어 한 명 먹겠어 시점에서 조금만 ips 시점에서 조금만 시점에서 Miami 시리얼 오마이 그냥 잖으면 안 된다고 어어어 흐흑 안 돼 쟤 안 돼 아 왜 도망가 멍청이더라도 아 그럼 또 먹히잖아 흐어어어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뼈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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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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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죽어 어어 아 배고파 아이고 저거 걸리면 안 된다고 아 안돼 다 죽네 저 먹힌 애는 못살리는데 어 됐다 어 살아났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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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내놔라 내놔라 아니 도망가지 말고 멍청이들아 그거 아닌데 그걸로 그런게 아닌데 안돼 아 죽였다 안 죽였다 아 몇명 죽은거야 몇명 죽은거냐고 아... 아... 면병 죽었어... 얘도 고프고... 애들도 죽고... 아... 아 여기 얘도... 얘도 원거리로 죽였어야 되나 보다... 아... 다시 할걸... 차라리 다시 할까? 그냥 할까? 방패풍 둘에 창풍 하나 죽었어 차링도 없는데 이 무슨 불러와서 다시 할까? 아 귀찮아 너무 귀찮은데 어떡할까 이제 마지막판인데 폭풍의 기적 폭풍의 기적이 하나 생겼네? 새로? 창풍 방패풍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은 저장을 새 저장 데이터 이렇게 일단 저장해놓고 그죠? 그러면 두개가 생겼죠? 이게 먼저거고 이게 지금거에요 여차하면 먼저거를 불러와서 다시 해야지 뭐 나중에 자 최종결전 애들 없는거 봐 아 장비는 안없어지네 그래도 휑해졌어 벌써 3시 13분인데 어떡하지 요거 일단은 음..해보고 거대퐁 내려갈까? 거대퐁 비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누구 지금 일단 창은 하나 만들어야 돼 그쵸? 창은 하나 불러옵시다 그래 그래 좋아 창 하나 만들고 창은 데려가야지 포장하고 잘 보고 해야 돼 12분짜리 이거 저장을 해 놓고 한 번 가봅시다 한 번 가봅시다 어 잠깐만 창이 근데 불창이 저거 하나밖에 없었나 원래? 스읍 이상한데 이상한데 아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가봅시다 오, 첨부터 아, 얘가 나쁘네 얘가 왕이야? 얘 뭐야? 뭐야 얘? 얘 뭐야? 거대풍우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야? 아.. 너무 잘한다. 아.. 아.. 너무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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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아파갖고 뭘 하지를 못하는데? 잘 구워졌대.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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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